스튜어트와 캐롤 맥코믹은 사우스파크 만화 영화 시리즈에 나오는 등장인물이다. 그들은 케니 맥코믹의 부모이다. 스튜어트 맥코믹의 목소리는 매트 스톤이 맡았고 그의 부인인 캐롤 맥코믹의 목소리는 메리 케이 버그만과 엘리자 슈나이더가 맡았고 지금은 에이프릴 슈티워트가 목소리를 맡고 있다. 치킨폭스 에피소드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맥코믹 씨의 이름이 슈트워트란 것을 알 수 있고 맥코믹 여사의 이름은 크리플 파이트 에피소드에서 언급된 적이 있어서 그녀의 이름은 어쩌면 캐롤일지도 모른다. 맥코믹 가족은 사우스파크에서 가장 가난한 가족으로 나온다. 스튜어트 맥코믹은 기름투성이인 옷에 트럭 운전기사의 모자에 더러운 바지를 입고 있다. 캐롤 맥코믹은 바보랑 같이 있음 이라고 적힌 라임색 티셔츠를 입고 있고 더러운 바지를 입고 있다. 그녀가 입고 있는 티셔츠에 그려져 있는 화살표는 보통 스튜어트 맥코믹에게 초점이 가 있다. 캐롤은 이따금식 교회에서 가짜 모피코트에 미니 스커트를 입고 있는 모습이 보인다. 스튜어트와 캐롤 맥코믹은 관계가 매우 안 좋다. 그들은 항상 싸우고 논쟁한다. 치킨 러버 에피소드에서 케니와 그의 형인 케빈이 그들을 보면서 웃고 있는데도 그들은 싸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트맨 조인스 NAMBLA 에피소드에서 그들은 다른 아이를 가지자고 결정하게 된다. 케니는 4명이 중심인물 중 1명이다. 케니는 그가 다시 연구하게 부활할 때까지 어느 방법이든 간에 항상 죽었다. 케니는 오렌지색 파카를 입고 있으며 그는 특정한 경우를 제외하곤 파카를 벗는 일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케니가 내는 목소리는 애매하게 들리게 된다. 케빈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점이 없으나 케빈은 케니보다 몇 년 더 나이 먹은 것처럼 보인다 그리고 고추선 가르마가 있는 갈색 머리를 가지고 있다. 케빈의 목소리는 트레이 파커가 맡았고 케니의 반친구인 빌, 테란스, 그리고 포시의 목소리와 비슷하게 들린다. 케니의 여동생이다. 이름은 캐런 맥코믹. 그녀는 한 번이라도 말하는 것이 나온 적이 없고 학교에서도 보이지 않는다. 그녀는 베스트 프렌즈 포에버에서 처음 등장했다. 맥코믹 내는 낡은 방갈로에서 살고 있다. 치킨폭스 에피소드에서 그 집이 스튜어트와 제랄드 브로플로프스키이 어릴 때 만든 집이란 것을 볼 수 있다. 집 앞에는 트럭이 주차되어 있고 집에는 매우 더러운 개와 고양이가 있다. 맥코믹 내에서 주목할 점은 항상 저녁 식사 전에 신에게 감사 기도를 올린다는 점이다. 그들은 또한 신에게 왜 케니를 데리고 갔나고 묻기도 하고 있다금식 그들은 완두콩 통조림을 가진 것에 대해서 신에게 감사 기도를 올린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